1. 프리티움은 수사나 메디나입니다.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프리티움은 수사나 메디나입니다. 그녀는 1998년 12월 18일 스페인 카나리아 제도에서 태어났으며 올해 나이 24살입니다. 별자리는 천칭 자리입니다. 그녀는 법학 학위를 가지고 있으며 4개 국어에 능통합니다. 그녀의 인스타그램 계정은 모델링 컨텐츠와 여행사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라스 팔마스의 카리자레인의 치과의사 사무실인 클리니카 벤탈과 유료 파트너십을 맺었습니다. 그녀는 소셜미디어 스타입니다. 틱톡에는 24만명 인스타그램에는 20만명이 넘는 팔로워들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2022년 미스 유니버스 카나리아스 출신이며 그녀의 인스타그램 및 틱톡에는 메이크업, 뷰티 콘텐츠, 코미디 및 댄스 트렌드를 게시하고 있으며 자주 수영복, 그리고 드레스를 모델링합니다. 차분하고 세련돼 보이는 블랙 헤어를 가졌으며 마주치기만 해도 그녀에게 빠져버릴 것만 같은 짙은 회색의 눈빛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깊은 그녀의 눈동자는 많은 남성들을 그녀의 펜으로 만들어버렸습니다. 헐리우스타 안젤리나 졸리 를 닮은 듯한 아름다운 외모 신이 내린 듯한 환상적인 몸매 앞으로 세계적인 섹시 스타가 될 것 같습니다. 아름다운 외모 만큼이나 앞으로의 그녀의 활동이 너무나도 기대됩니다. 팬으로서 응원을 보냅니다.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